무얼 라면 먹을게 있어라 안녕하세요 담배쓰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버거킹에서 판매하는 너겟킹입니다 요즘 뭐 시프같은거 보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10조각에서 1500원 받더라구요 너겟킹이라고도 있어가지고 일반구유 뭐 이런거 종종 보여드렸는데 뭐 하림에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 갖다가 튀긴거 비싼거 같구요 자 한번 통째로 먹어봅시다 하나 너겟제품이구요 조금 찍었어? 찍고있어요 그 살이 뭐 닭고기 그냥 살이 아니고 그 너겟해가지고 뭐 가라는거 그런느낌이잖아요 그런느낌이어가지고 뭐 특히나 쫄깃함이나 그런거 좀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CF목은 무신장 맛있게 먹는데 뭐 그정도까지는 아니구요 왼쪽으로 봤을때는 그냥 그 용가리치킨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 사다가 집에서 후라이팬에다가 지름 넣고 튀기시면 훨씬 더 바삭하구요 따뜻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물론 매장에서 직접 드시면 괜찮긴 하겠죠 아 그냥 고민해가지고 요거 지금 무슨 행사해가지고 뭐 10개 1500원 받는거를 3월달인가 3월달까지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제품이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안녕하십니까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כל좀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ccording